안녕하십니까 물고기다리 입니다. 오케이 렛츠 기릿! 4-2 의식의 길. 여기는 약 캐스트를 두가지 아니 세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울베인을 구할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마코토 칼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죽이게되면 다른 애들이 다 죽죠. 숙주니까 스킵하고 그리고 오른쪽 옆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뒤에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패치가 있습니다. 패치한테 말을 걸게 되면 패치도 마을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패치를 마을 보내게 되면 패치한테 물건을 살 수가 있고 반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 패치한테 말을 걸게 했습니다. 그리고 쳐다보면 밀어버립니다. 얘가 발로 차 밀어버리죠.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울베인이 있습니다. 오케이 울베인이 말을 걸게 되면 얘도 같이 밀려가지고 갇혀버린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막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잡아달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쟤죠. 까불고 있죠. 요렇게 잡고 난 뒤에 아이템을 습득 후에 다시 울베인한테 갑니다. 오. 요렇게 말을 확인살살로 말을 한번 더 걸고. 이렇게 되면 두번째 울베인도 마을로 가게 됩니다. 대장간 바로 옆에 가보시면 울베인이 와 있죠. 고급 기적을 배울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저는 요렇게 여기까지 남아 있죠. 배워도 그만 안 배워도 그만. 요렇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물고기 다리였습니다. 땡큐. 잘가죠. 잘가죠. 감사합니다.